맨 음, 너희들은 근접으로 잡는게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어머, 걸렸네 걸렸네, 걸렸네 어, 맨! 걸렸네 걸렸네 아이구야, 잘가세요 걸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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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생님들 잠시만요, 잘가세요 아아 걸렸네, 걸렸네 아이고, 아이고 따당, 땅땅 땅 아, 너네 잘가세요 얘네 음질하면 잘 죽어 아 아 그리고 샷건으로 쏴도 잘 죽지 아아 샷건 두 방 샷건 두 방 불멸의 법칙입니다 샷건 두 방이며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잘만 죽는거지 여기 왔어 뭐야, 여기 오냐? 어디에서 말을 했길래 소리가 들린거지? 음 잘가시고 고만좀 달려요, 고만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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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고만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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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고만좀 고만좀 예하 따가워요 아이템 아이템 주세요 아, 샷건탄 주네 좋아, 길이 열렸다 가자 허허이 씨애끼들 너들 약점이 머리인건 알고있어, 친구들아 헤드샷이라고 하면서 헤드샷이 안돼 얘네들 죽으면서 전리품 남겨 전형적 몬서들이야 개쩔어 어머 어머 류우가 와가템큐 프라이도 아니고 뭘 그렇게 각을 잡냐 니가 각중이야 뭐야 각설이야 뭐야 헉 아이씨 다 활이야 왜 활로 잡아야겠다 어머 방패병이다 방패병이 왔다 어머 흐흐 이 친구들이 그냥 감히 이렇게 와 넌 죽고 까꿍 아 까꿍 뚝배기 뚝배기 으잉 마지막 잘가세요 어 나나화염 아이고야 길이 열린다 길이 열려 뽀로로로로로 아이고 여기 지도가 아니네 여기 아이고 빨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싶다 아직 한 시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내 기분 내 생각으로는 지금 사라진 도시에 가도 그 도시에서 파괴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할 게 많아 아유 야 도시 진입 아이고 아니네 이 정도 덮이면 벌써 죽었다 갑자기 해골이 보여주면 무섭자노 사라진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랄라 랄라 놈들이 조만간 얼음을 뚫을 거야 놈들을 놔둘 수 있겠어? 기껏해야 시간을 조금 버는 정도야 아무튼 그쪽에서 만나자 랄라 카산드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세신 크리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라라가 그냥 카산드라 같아 영혼의 방이야 분명 저기 신성의 원천이 있겠지 그래 있을 것 같아 저기 즉 불펴져 있네 도시 중심부로 가는 길은 저 문을 지나야 할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을 통과해라 이거 통과하는 게 제일 귀찮거든 퍼즐도 풀고 막 으우 활 전문가 끼자 출발 여기로 여기로 이거를? 없앤다고? 없애면 뭐 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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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댕댕거리는데 모르겠냐? 떨어뜨릴 때부터 약간 생각은 하고 해야지 그냥 떨어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 저거 지도다 아니네? 이라이C 뭔놈의 서신이 같은 게 이렇게 많냐? 저 깃발은 불멸의 군대 휘장인가? 아아 선생님요 왜 가는 길을 막아요 또 어머 투석기 젠장 야 이렇게 문을 막을 거면서 투석기를 발사하는 걸? 아이고 잘 가세요 올라오지 마시고요 아 너무하잖아 연상궁에다가 화살을 때려박다니 나도 너처럼 해줬으면 좋겠냐 이럴 거면 처음부터 투석기 쪽으로 갈 걸 그랬나? 어어 잘 가 난 이쪽으로 가 어어 죽어요 난 이쪽이에요 오호 이거 진짜 나 오래 하면은 진짜 텐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아 점프를 했잖아 선생님 아 잠만요 왜 아이씨 왜 나 점프 못하게 하냐고 저 저 하나 둘 박고 갓 다음에 여기도 하나를 싹 박고 저기다 점프 오케이 엔 요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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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잡으러 내가 근접의 왕이다 근접의 왕 쉐키야 근접 킹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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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근접 근접 잘 가시고 아 근접 근접 마무리 근접 근접 마무리 먹구 좋아 두석기 갑니다 익키마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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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돌려 돌려 막 돌려 일부 공격 열 바랍 선 액션 공격 그래 해냈어 완벽하다 이거 줄타기가 아주 완벽해요 아 어음 죄송합니다 줄타기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완벽하지가 않았네요 아버지 돌글러 가유 약간 멋은 없지만 가자 멋있게 좀 갈라 멋있게 갈 수가 없었네 자 요새 광장 여기서 아 볼 수 없구나 업그레이드 아 이거 하나씩 다 된 거구나 강화 음 스테이크 위스키 반병 마시고 어 많이 드셨네요 그만 드세요 술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전투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야 하지만 도시의 대부분은 여전히 버티고 있어 이거 가는 길이 저기였던가 갈려고 하면 또 막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 활 많이 맞으셨... 아니네? 자 철갑 화살 음... 역시... 이럴 줄 알았지... 아 이제 화살 철갑 화살이야? 예 라이 죽어라... 아마... 예 라이 죽어라... 아이씨... 안 맞냐 왜 이게... 예 라이 죽어라... 예 라이 죽어라... 예 라이 죽어라... 그 또 하나씩... 도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허허 허허허허,... 아 얘 다시 피한 거구나 아이씨... 굳이 그거를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굳이!!! 너도!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얘네 잡을 때는 근접이 짱이야 저렇게 멀리서 할 때는 원거리로 조지고 여기는 근접을 폭파시켜 아니면 총으로 갈부노 수박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하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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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 하아 아 하아 하아 하하 이 친구들이 아주 대단한 친구들이야 자꾸 나를 근접을 하고 있구만 다 으으iß 잘 가지고 으으우 살려줘용살 살려줘용살려줘용살려줘용살려 살려줘용살려줘용살려줄min살려줘용살려주용살려 geg 살려줘용살려 아... 아휴 제발 좀 턱톡 턱! 아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오 마이 갓 컷신이 아주 극현대요 나가 죽으세 요! 잘가라 됐나? 이 정도면 됐지 투석기 챙기러 가죠 아이씨 문을 돌렸어 문을 열고 됐어 가자 아이 그만 무전 좀 그만 합시다 놈들보다 먼저 원천을 확보해야 해 그쪽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 아 뭐야 갑자기 저걸 왜까 아니 내가 합치고 싶은데 조용히 해봐 저기요 선생님요 아이씨 어떻게 가라는거지 길이 길이 여기다 음? 아닌데? 여기 길이일텐데? 아아 마하반냐바라신라신 잠겨 야야야야 설마 야 에잇 야 내가 죽은 이유가 적들땜에 죽은게 아니고 내가 낙사를 해서 죽었다니 이게 참 아잠만잠만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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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나 또 갈뻔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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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기 싫어요 제발 나 죽기 싫어요 선생님들 으으 으으 음 이것도 퍼즐이네 아유 그렇게 하네 세상에서 퍼즐이 가장 싫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아 흠 는 아 설마 이거 그건가? 이렇게 가다가 메달리면 때에에엥 야이이아이 아잉 어윽 걸렸쩡 아 제발 스승님 왜 나에게 이런 씨를 예언을 주신다니까 내가 너무 못하는 것처럼 못하는 건 맞는데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올라갔죠 이라이씨 허허 참네 여거 4발 발사했나? 하나 둘 셋 4개 발사 가능하구나 난 왜 굳이 3개를 하려고 했을까 내가 왜 굳이 3개를 하려고 했을까 이러면 편했을 것을 아 사망을 자주 하는 홍시 미안합니다 자주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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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 이거 예전에 뭐 있었는데 물 채우고 했던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man 놀아 막